아아 뭐였죠? 이게 제일이야 잡치세요 잡치세요 용두산 용두산 말올려 맹세하고 두 발을 빌려봐라 그대다 그대 194개당에 자라오시려 하자고 살아남으려 하자고 그 시절에 오니 아 자장 용두산 아 아 아 아 아 아 자장 용두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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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